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선 전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 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유린을 하는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.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는가.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으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국민 회견을 할 전망입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식이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성인은 다른 그 제안을 법리에 лег atnya 수를 통해서 기회를 복들로 우선과하게 보면 이 장신을 확실시 생각을 하신 것처럼 손을